0097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센입니다. 코센, 은, 는 46년 이상의 스테일리스 강관 제조 및 판매 경험을 보유하며, 지속적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권 유지 중 다원화된 고객 요구 응대를 위해 KC, KS, JIS, ISO 90001 등의 국내외 품질 인증과 KR, ELLAO, BB, DNBGL, 리너 등의 선급 인증 보유 중 그 외에도 14인치 자동 조건기 및 온라인 열처리기 설치 등 지속적 설비 투자와 품질 기준 강화를 통해 고품질 제품의 생산성 향상을 쾌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스테일리스 파이프의 제조 및 유통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부안군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환경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코센고흥과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유펙스매드를 종속기업으로, 바이오 업체인 바이오제닉스 코리아를 관계기업으로 보유 대시 2019년 7월 한전산업개발과 국내외 태양광 폐패널의 조달 및 재활용 사업 진출을 위한 마우를 체결, 사업 영역 확대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 재무 대시 주력 제품인 스테일리스 강관의 수요가 부진하였으나, 유펙스매드의 종속기업 편입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요원가율 하락에도 수수료, 대손상각비 등 판관위 부담 확대로 영업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손상 차손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크게 확대 대시 종속기업의 의료기기 판매 증가가가 기대되나, 내수 경기 및 국내 건설 투자의 부진으로 스테일 수요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3월 2일 기준 장마감 코센의 시가 총액은 48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코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45위입니다. 코센의 상장 주식수는 2519만 18주입니다. 코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센의 퍼은 1908.0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0.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25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4.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1.89배, 100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37억원,-60억원, 1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568억원,-304억원,-25억원입니다. 코센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86번지 44%이고 유보율은 60.67%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5.00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7.19이며 전일 대비해서 4.41-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센의 2023년 3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908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957원보다 49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981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센의 총가는 1908원이며 주가가 코센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센의 총가는 1908원이며 주가가 코센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코센은 거래량 11만 6,33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0-2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거란이 확산하겠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요. 금일 거래원 5에서ori원 5에서ori원 1명으로 기원하면 도전하기도 합니다. 금일 거래원 6세여 명의 주가가 높아졌습니다. 금일 거래원 3세여 명의 미연표원 5에서ori원 5에서ori원 5에서1 명의 주가가 넘게 토데움을 하 Davon 그 다음 시ний 네이동 평균입니다. 금일 거래원 2세여 명의 주가를 포함되었습니다. 금일 거래원 4세여 명의 주가가 못하니까, 사이도 주가와 요원을 받으며 거래든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